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콘텐츠 그룹, 디지털 콘텐츠 큐레이터 김영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에서 자료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샌드 애니웨어를 사용해 보시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스마트폰과 PC에서 자료 주고받기, 샌드 애니웨어 사용하는 거고요. 학습 목표는 오늘 다섯 가지 모두 할 수 있으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하다가 시간이 부족하다면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폰 열어주시고요. 또 네이버 PC에서 네이버 사이트 좀 열어주셔요. 자 그러면 우선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을 터치해서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밑에 앱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앱이 파랗게 선택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위에 앱 밑게임 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터치하시고 거기다 샌드 애니웨어라고 입력해서 찾아주세요. 밑에 샌드 애니웨어 나왔으니까 터치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앱이 샌드 애니웨어 앱입니다. 이거 설치 눌러서 설치해 주시고요. 저도 설치하겠습니다. 열기로 되어 있으신 분은 잠깐 기다려 주시고요. 설치 대신에 업데이트라고 되신 분은 업데이트 눌러서 또 설치해 주셔야 되십니다. 자 열기 됐습니다. 이제 열기 눌러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렸다가 제일 위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필수라고 하니까 두 개 모두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에 확인 눌러 주시고요. 또 접근 권한 요청한다고 하네요. 필수라고 하니까 하단에 다음을 눌러 주시고요. 자 그러면 허용이 나오고요. 또 허용이 나오고요. 또 허용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식을 받겠느냐고 묻는 건데 그냥 확인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또 안내문이 있네요. 인터넷 연결 없이도 근처에 있는 안드로이드 기계 간에는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폰은 안 되나 봐요. 자 그러면은 닫기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래쪽에 보시면 보내기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뭐를 보낼 건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이 위에 여기 이렇게 메뉴가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사진을 한번 터치해 보실게요. 사진 하나 보내는 걸로 할게요. 사진을 터치하시면 그 밑에 이렇게 사진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돼요. 사진을 찾아가지고 거기 터치 이렇게 선택을 좀 해주시면 밑에 한 개 선택댐 하면서 빨갛게 보내기 보내기 하는 글씨가 보이네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 개를 선택하셨다면 여기 두 개 세 개 선택되어 있다고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냥 저는 하나만 선택했고요. 보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보내기 터치 자 그리고 여기 뭐 이렇게 전송할 수 있어요 하는 거를 보면은 반등기기에서 숫자키를 입력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면 전송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그냥 확인해서 다져줄게요. 자 그러면 이쪽에 숫자 여섯자리 숫자키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거는 10분 동안만 유효하다고 하네요. 10분 안에 만료가 이게 전송을 받지 못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일단 여기 이 숫자를 갖다가 넣을 때를 네이버에서 네이버에서 찾으실게요. 여기 네이버 검색창에 샌드 애니웨어라고 입력을 하실게요. 샌드 애니 쓰시다가 밑에 샌드 애니웨어라고 떴으면 요거를 바로 클릭해서 열어주실게요.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 샌드 애니웨어 웹주소가 있네요. 여기 웹주소를 얘를 클릭해서 열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샌드 애니웨어 사이트가 열렸네요. 여기 보니까 보내기 받기가 있는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에서 보낸 거를 PC에서 받을 거니까 이 받기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흐릿한 글씨로 다가 키 또는 잉크 인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클릭하시고요. 스마트폰에 나온 숫자 여섯 자리 저는 여기 683063 이라고 나왔네요. 그거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고요. 683063 그리고 여기 보시면 흐릿해서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 다운받는다는 표시가 여기 화살표 밑으로 되어 있는 거 요거를 누르시면 다운이 되십니다. 저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조금 기다리고요. 조금 기다리면 받는 중이라고 나오고 전송 완료라고 떴습니다. 스마트폰에도 전송 완료 PC에도 전송 완료라고 떴네요. 그러면 PC에 어디 저장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실게요. 탐색기를 좀 열어주시면요. 제일 밑에 줄에 노란색 폴더 탐색기를 열어주시면 왼쪽에 다운로드라는 글씨를 클릭해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다운받은 이렇게 파일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보내는 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